루시 루시 뽀로로보고이는 주에 와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서 목요일이 됐네요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벌써 밤이야 지금 뭐 6시 아직 안됐는데 제가 오늘 배달주문 해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끝냈습니다 애플비에서 스테이크 원플러스 원 이런게 있어서 그걸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에피타이저 이런거 입시구리알인가 총 한 150리엘 45,000원 정도 그래서 배달주문을 했습니다 여보야 입에 넣고 있어 저는 뭐 다 회복이 됐는데 카타르에서는 그냥 무조건 회복이 되든 안되든 한국도 그러죠 뭐 근데 카타르에서는 백신 접종자 검사받고 검사받고 난 뒤 10일간 자가경유 5일은 방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5일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집안에서 마스크를 써야되는 남들이 있을때 뭐 저는 회복이 다 됐죠 저희집에서 이미 확진됐던 맨 처음 확진됐던 사람은 이미 회복이 돼서 에트라즈 상태가 다 바뀌어서 돌아다니고 있죠 밖에 저도 뭐 회복이 됐지만 상태가 변경이 안되서 나갈 수는 없어요 아무튼 내일이면 바뀔거 같아요 저도 돌아다닐 수 있을거 같아요 주인애 뭐해 아는 거기 들어가서 놀아 아이 아빠는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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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빠 껐어 주인애 막 걷어서 놀아서 응? 응? 올라가 올라가 어디가 어디가는데 뭐해 뭐해 주인애 주인애 프로젝트는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어잇 잘 던져 뭐해 뭐해 아빠 명함 가지고 놀아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와 왔다 꽤 오래갈렸어 오는데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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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 예 이거는 누구까지 이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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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러볼까 이러볼까 스푼 이 오 오 오 오 내꺼 오 이게 주인애꺼 여기 서잇긴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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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네 응 조이 치즈스틱 맛있어? 잘 먹네? 응 맛있게 먹어야? 이거 뭐 또띠아 이런 거 들 거고 가사 딸레아 치킨 윙 오 맛있게 먹어? 엄마 오 맛있어 보여 제 껍질 안 먹어 아무튼 조이는 이거 봐야지 아마존 프라임 봐야지 저희는 뭐 넷플릭스도 보고 아마존도 봐요 넷플릭스에 볼 게 없을 때 이제 아마존에서 보자 근데 아마존은 좀 답답한 점이 많아요 막 느려 같은 인터넷인데도 막 느리고 막 거시게 해요 저희가 보는 건 이 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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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닦아줘 얼굴 얼굴 닦아 얼굴 얼굴, 얼굴 닦아 헥! 이렇게 떨어뜨려 여기 떨어뜨려 닦아 닦아 잘했어 어디 있어? 요즘 수연이 이렇게 얼굴도 속었네 이거 뭐야? 휴지로 닦고 콧물 나오면 콧물 닦아달라고 기다리고 콧물도 닦아요 휴지 주면 응 여기 여기 닦아 주이 여기 여기 닦아 응? 여기 여기 아이 잘 먹었다 그치 주이야 아이 지금 몇 시야 8시 어휴 바닥이 엄청 흘렸어 어? 주이 잘 자? 주이 자러 가자 어 안녕 뿅 해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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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esh 안녕하십니까